자 계속 가보도록 하죠 저 하나만 별표 있는거 하나만 더 하자 저게 육각형 모양이 메인캐스트고 별표 있는게 뭐 흡수하는 그 그런 캐스트일거에요 여긴 뭐하니 니네들 여기 뭐하는데지 블랙워치 어 디비션 NYZ 디비션 뭐 약같은거 나눠준건가 마스크 나눠주네 마스크 별표 있는게는 메인캐스트가 아니고 저 R이라고 육각형 모양있어요 저 R은 이제 신부 나중에 또 나오는데 무슨 이제 이게 메인캐스트를 한명이 계속 죽는게 아니기때문에 계속 바뀌죠 마치 어 어 어 이 주인공은 어 한명의 것이 아닌것처럼 말이들이 좀 표현이 이상하나 어 활강하는게 오히려 더 빨라 달려가는거 보다 다 되게 점프도 되게 조금 밖에 못하고 어 오 저기 또 뭐.. 쟤는.. 쟤는 뭐야? 머리.. 쟤는 머리표신데? 머리표신은 뭘 얻게려야 하는거지? 아유 다리아퍼.. 아이고 다리아퍼라! 아유! 아유 다리아퍼! 아유 내 다리아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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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보통사람임 나.. 나 보통사람임! 아 다리아퍼 다리아.. 아 다리아퍼.. 아 다리아퍼 척을 해야되는데? 애가 아.. 아프 척을 안하잖아? 오케이 우와.. 블랙허츠 알면 알수록 더 나쁜 놈들이야? 감염된 구조 아아.. 이거를.. 그 머리 모양을 먹으면 스토리가 해결제되면서 그.. 뭔가.. 어.. 미션이.. 활성화되는 것 같네요? 제프리 루호 상벽 기록 접근 중.. 액세스 허용 아.. 아.. 뭐야 지금 이거 받은 거잖아? 화학적 샘플을 죽이래요? 제프리 루호 상벽 어.. 이게 어 한글이긴하지만 어 중요한 스토리를 보여주는거는 이제 한글이 잘됐지만 한글화가 예 그냥 그 외의 것들은 구글형 그냥 그거있죠 나는 한다 한글화를 나는 먹는다 빵을 알죠 나는 내려오다 검은 아니 그건 아닌가 와 왜bone 오오오오 여러분들은 이상한데서 웃는군요? 아 나하고 나하고 우승 포인트가 틀린가 나는 별로 안웃겠는데 이게 웃었나봐 난..나는 네로다 검은이? 야 어디갔냐 너? 야야야야 너 어디갔어? 오오야 아야야야 아파 자 에너지 아야야야 기술 기술 DNA가 흡수되어 어때요? 뭐야 뭐야 오호 오오 멍리와서오세요 됐어 브로로가 어딨는데? 아 저기까지 갔구나 야 저기까지 갔어 언제? 아이 빠르기도 하지 야 기다려봐 우우 우웁 우오 Net 우으 피하구요 우으자 우오 티하구요 오오 느린 발로 자 어 백프로? 오십프로? 오십프로오오 네 두개를 더해야되요 퍽 하다 느리다 오오오 저기 또 뭔가 있네요 바로 그거하면 안되기 때문에 뭐 누가 저렇게 보고있냐 야 날 보라고 날 보라고 날 보라고 나한테 주모 주목하란 말이야 어으어으 거의 거의 덱틀려고 그런다 나한테 주목하란 말이야 여러분들 여러분들 내가 싸가지 없지 날 주목해 이쪽으로 보란 말이야 오케이 오케이 다 같이 절로 보고있어요 시야를 돌렸어요 절로 아니 근데 누가 보고있는거야 또 아 다시 이쪽으로 보잖아 야 나 날 보도 말라니까 아 누가 보고있는거지? 누..누..누가 보고있니? 얜가? 얘도 누가 보고있어? 어이 BRK 얼어 오케이 ㄹㄹ 알았어 저기 저置기봐 저기 여어 들 아까 왠지 아, 쟤를 안보고 있어야 되는데 아, 진짜 자, 일단 얘 하나 없애고요 야, 저거 하나 먹기 어렵다 없애기 어렵다 야 서로서로 전문조처럼 이렇게 지켜주고 있구나 아야, 아이고 너 오면 때린다? 막 이러는 것 같은데 탁 야, 아, 씨 몰라, 다, 다 죽여, 다 죽여 이러면 되겠지, 뭐 탁 얘 하나 먹으려고 이때 온 분대를 다, 다 몰살시켰어요 무사히 시켰어요 간섭 상병이야? 간섭을 많이 하는 상병인가? 참견쟁이 상병인가? 이름이 간섭 상병인데? 자, 뭔가 또 해제가 됐어요 어 자, 이건 뭔가 하나만 더 하면 되는, 그, 되는 것 같네 자, 별표현이 들어가죠 뭐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하, 정말 느리다 아, 달리기 정말 느리다 흠 어떻게 이렇게 느리실 것 같지? 흠 대궁님 어서 오세요 정말 여러분 답답하지 않나요? 보는 데 있어서도 머서랑 너무 차이나지 않나요? 간섭상병 이름이 간섭상병이야 간섭을 많이 하는 상병인가봐 어... 유전기술의 실험을 파괴해 유전기술의 실험을 파괴해 자아... 사람들은 하늘을 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날라다니는지 뛰어다니는지 몰라요 위로만 다니는 여러분들도 길가다니면은 하늘 잘 안보죠? 하늘 쪽으로 안보죠? 하늘 쪽으로 안보죠 유전자 기술의 실험을 파괴해 어... 밑에 뭐 땅굴 뚫어놨어요 어... 여러분들 이 파츠 커버 주세요 내가 잘 쓸게 땡티베리 감사 어... 저기도 머... 머그레이가 있는데 어... 나 쳐다보지마 부끄러워 아... 부끄부끄 나 쳐다보지마 아...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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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누... 누구... 죽일 애가 없는데? 서로... 사이좋게 다 쳐다보고 있는데? 아... 이... 서로 다... 사이좋게 쳐다보고 있잖아? 이거 먹어야 되는데? 부서야되는데? 야... 이 쪽을 봐 그치 이 쪽을 봐 아아아아아아 다시 와 서로 다 보고 있어 야 전회가 투철한데 서로를 지켜주겠다는 위험하니 노가리를 까면서도 열심히 서로를 보고 있어요 그치 그래 너 저러가 어 아 나 진짜 먹고 싶은데 야 야 너 내가 목잡고 이렇게 따라와 하면은 너 빨간색 그 나 공격할거지 자 자 이땐데 자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아 감지하고 있대 이 씨 책을 아 보고있다는게 눈이 표시가 되는구나 서로서로 다 감지하고 있어 아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저걸 저걸 어떻게 할까요 서로서로 서로서로 신고해야들 아 빈틈이 없어 애들이 한방 쏘고 튈까 그저 그거 쟤도 죽을거 같은데 안타까워요 그러게 그냥 그렇게 할걸 뭐 얻어먹을게 그렇게 많다고 혼자서 잠깐만 에너지나 짠 짠 나 들어간다 아무도 본사람 없지 살짝 열어서 들어가야지 쇽 초콜렛님 어서오세요 오래간만에 오시네요 어 여기서 뭐하라고 야생짐승을 풀어주라는거 같은데 나 총이 없는데 나 총 아까 무기고 있었는데 이건 뭐야 어허 징그러 무기고 있었는데 아까 무기고 어딨지 나 무기 하나만 줘봐 어 야 어 아 여기 누가 보이냐 오케이 자 무기 하나 얻었구요 어 이쪽에 애들이 아 저기 저 무기 저기 있었구나 근데 얘네들 그냥 흡수하면 야 니네 뭐 주냐 그 그 경험치 주냐 경험치 하나도 안주지 아 경험치 하나도 안주네 어 어 뭐야 누가 보고 있어 자 이쪽으로 가는게 아니라 이쪽으로 가는거 같은데요 저기는 애들이 막고시라고 하고 얘네들은 여기서 계속 총쓰면서 애들 죽이는게 1인가봐 애들 잘 못올라오니까 참 이거 뭐야 이걸 뭐 어떻게 하라는데 이거 이거 헌터 아니야 아이고 헌터씨 안녕하세요 도망가겠습니다 아니아니 도망가면 안되지 쟤 잡아야되는데 이어야 나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왜 공격해 그러다 아퍼아퍼 어어 잠만잠만 자 sz 어어 쟤 어디갔지 보를러를 보글러를 따라가라는데 저절로 도망갔나본데 야 같이가자 아 달리는거보다 날아가는게 호스는 빨라가지구 와 달리는게 너무 느려 이야 유탄발사기 유탄발사기 몇방이면 죽죠? 워낙 쎄가지구 자 유탄발사기 씻구요 야 아프지? 야 하나 더 야 하나 더 오 오 잇자 아이고 점프도 잘하네 자 하나 더 자 됐어요 잇자 하나 되게 쉽네 자 탈출하래요 무쌍좀 찍어볼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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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래 왜이렇게 공격범위가 작아 아 어 얘네들 한대 때리는것도 아프네 어 야 얘네들이 때렸어도 에너지가 달아 이거봐 에너지가 조금나는거 아냐 나 ㅇ 딴 나 가겠습니다 어 우 어디야 구역 그거 찍었는데도 범위가 저거밖에 안되네? 어...지역을 남겨주세요? 아 지역을 떠나라는거죠? 레프트 이미 끝났어요 스토리만 알면 되니까 괜찮아요 어...일단 100% 자 두번째꺼도 완료 도룸별이 지나 어떤거를 진화하려나 업그레이드 포인트 하나씩 주겠죠 뭐 레벨업이 아니라 업그레이드 포...어? 아닌데? 육식동물의 변화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 위아래로 밖에 안되네? 흡수를 통해서 얻는 체력 획득력이 25% 증가합니다 확률이 50% 감소합니다 야 이게 좋겠다 단백질 섭취에 새로운... 새로운 단백질 섭취 그 그분이 자주 하는 말 있는데 그 누구지? 그분 있잖아요 어 레벨업이네 체력... 하나 더 찍고요 그 분 있잖아요 단백질을... 참... 곤충으로 많이 섭취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더라? 그 유명하신 분 어 그 그 그분이 맨날 단백질을 뭐라고 말을 하는데 단백질이 어 그때 그 때 보니까 단백질이 그 거식이 뭐라고 하는데 단백질은 멍 뭐 뭐 아아 머는 좋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아 맞다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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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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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죠 플랫박스 얘 위에가 어 작으니까 어 작으니까 저 이쪽으로 가죠 플랫박스 한 번 더 하죠 이게 한 번 이걸 다 하고 나잖아요 그럼 맨 메뉴밖에 할 게 없어가지고 다 하면 안 돼 한 단절만 해 놓고 맨 메뉴 하나 하고 단절만 해 놓고 이래야지 야 활공이 훨씬 빨라 진짜 이름이 페어부인가봐요 여기가 어 저 밑쪽인데 빨간 빨간색으로 깜빡일텐데 이 근처에 있으면 빨간색으로 깜빡일텐데요 어디지 어디지 여기다 디지워드님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블랙박스 하나 더 어 보물찾기 하는 거 같아요 그 알잖아요 여러분들 그 유치원때 보물찾기 하면은 어 뭐 이상한 애들 막 모아놓고 그 뭐 공원에다가 보물찾기 시작하면 애들 뛰어다니면서 나무 사이 틈새 풀 뭐 땅 뒤지고 돌 들춰보고 막 예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막 같이 돌좀 들어보자고 막 하고 막 놀이 쥐고 막 확살내고 뭐 그 와중에 훼손되는 여러가지 이거 뭐야 현장요원 어 얘네들을 없애는 것 같은데 어 어떤 어 헌터를 풀어놓고 애들이 죽고 헌터가 죽고 나 죽고 나니까 그거를 조사하러 온 애들이구나 야 이 나쁜 놈들 너희들은 내가 흔적도 없이 어 어 흔적도 없이 내 몸에 일부러 좋은 공급원으로 단백질 공급원으로 자 현장요원은 어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죠 잠깐만 야 왜 다 보고있네 누구한테 보는거야 얘네 오케이 예 다 보고있네 지들끼리 애들 그냥 죽일까 결치지 않고 은신으로 하면은 보너스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발톱 능력이요 지금 발톱 능력이요 발톱 능력 하나 있어요 야 아직 뭐 예예 초반이라 현장요원 제거 페어뷰 어 은신 보너스 같은건 없나보네 은신 보너스 같은건 없나보네요 은신 보너스 같은건 없나보네요 에이씨 탁 괜히 화풀이 여기 이쪽에 하나 블랙박스 저기있네요 바로 어우 바로 찾았어요 321선 당신은 어디입니까 워싱턴에 있습니다 어 폭동이 시작된다 어 안전한 위치를 위치를 고수하도록 뭐 그렇대요 근데 저 블랙박스는 뭐 별로 스읍 내용 몇개 어 중요한 내용 들어가는건 몇개 안되는거 같더라구요 대부분 그냥 현장에서 예 그 뭐 어떤 상황이 있었나 뭐 그런걸 좀 아는거죠 어 현장중은 또 있다 나 여기 그거 그거 하러 온건데 미 그 어 잠깐만잠만 치 이쪽으로 너희들 어 기다려봐 우리 어 자 블랙박스 그냥 하는거하고 경험치가 많이찮아야나 넌 뭐야 재즈가 점치 똑같은거 같은데 블랙박스 블랙박스가 근처에 있을텐데 블랙박스가 안떠요 아 떴어 떴어 이제 비켜봐 비켜봐 죄송합니다 내가 좀 바빠서 누구 지금 볼 겨를이 없어요 지금 어디로 가요 어디쪽으로 가야 되나 블랙박스 어? 어디있는거야 블랙박스 여긴 어 여기있나? 아래쪽에 있나? 1층쪽에? 1층에 있는거 같은데 1층쪽에 있는거 같아요 아니면 2층이나 1층에 결정하나 지금 이쪽인데 아 저 반대편인가보다 반대편이다 반대편이다 저기다 저기다 어 야야야 무기 들고 자 하나만 더 찾으면 되나 그냥 블랙박스 찾는게 가장 그 쉽더라 전주도 없고 아 여기서 혼자 이분 뭐하시지? 이분 여기서 뭐해요 옥장에서 혼자 의심스러운데 아 담배 피우고 있었구나 아 나 나도 한대만 저도 한대만요 아니 찌찌찌하게 거짓말고 한대만 줍시다 이거 아니 이게 이 사람 한대만 주란 말이야 이거 어 한대만 달릴 때 이게 더 좋으면 이런 일은 버려지지 않았을텐데 유혈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거라고 다시 다시 물어본다 야 한대만 너 너 아까 피던거 어디갔어 버렸구만 자 자 마지막 블랙박스를 찾아서 이쯤에 있는거 같은데요 야 야 왜이렇게 쓰레기를 많이 버렸네 여기 어 여기 현장요원도 있네 안녕 어 이거 얘네들만 풀어줘도 지들끼리 싸울거 같은데 이거 풀어줘볼까 자 아 아이고 아니 이게 아닌데 죄송해요 미안합니다 아 왜이렇게 잘 도망가 어 안녕하세요 너의 유전자를 나한테 내놓으세요 재미있는 단백질 아니 아니 중요한 단 아니 좋은 단백질원 얘네들은 다 그거라 감염된 애들이라 괜찮아요 네 모두 저세상으로 갔군요 네 모두 블랙박스를 찾아라 자 자 이쪽이 아닌거 같애요 이쪽인거 같죠 음 이 사이에 블랙박스를 찾아라 어 쪽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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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 왼쪽 이쪽 이쪽 좌쪽 자 돌연변이 진화 업그레이드 유사 콘텐츠 뭐 뭐 중에서 또 하나 뭐 주는 것 같은데 빛의 속도 7타 오 최대 속도를 50%나 늘린대요 아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7타 7타는 4번 업그레이드 속도가 그니까 뭐 이렇게 기어 바꾸듯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 아니야 4번을 엄청 빨려질 것 같은데 잠깐만 4번이면 일단 도로가서 어 어 어 또 언제 빨라지지 기어 2는 언제 되는 거지 기어 2는 언제 되는 거지 기어세컨드 푸앙 이거 안 되네 아 아 아 4번 변한다는 게 뭘까요 뭐지 나는 단지 어 도로를 달리고 있는 것 뿐인가 아니 나는 단지 도로를 달려 달렸던 것 뿐인가 맨캐스트하나 하러가죠 잠시만요